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안녕하세요. 저 랑카이 공항에 왔고요. 저 랑카이가 공항에 9월까지 공사 중이라 정문을 옆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옆문을 정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길인데요. 들어오는 길이 저 앞쪽에 보시면 보통 저쪽에서 차를 또 많이 타십니다. 제주 공항 전경인데요. 저 왼쪽이 출국장이고요. 저 반대쪽 끝에가 입국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주 공항의 한 반 정도? 제주 공항 정도에 크게 안착해서 화장품이나 술, 초콜릿, 여러 가지를 파시고요. 저 끝에 가시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간단한 요기거리 메리 브라운이라는 것도 있고 이 위쪽에서 면 종류를 파는 음식 종류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제럭페이션 센터에 있고요. 오시면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셔서 짐을 검사받고 저 안에서 체크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저쪽으로 나가서 아까 보여드린 출국장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앞이 출국장이고요. 출국장에 보면 메이뱅크랑 환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출국장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시면 왼쪽에 저 끝에 화장실 오른쪽 끝에 화장실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통신 판매도 합니다. 심카드 판매도 합니다. 출국장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 끝에 저쪽에 또 차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저쪽 끝으로 가서 차를 타셔도 되고 저 끝에 반대쪽 아까 제가 들었던 곳으로 해서 차를 타셔도 됩니다. 택시를 타시려면 저에게 얘기를 하면 쪽지 주고요. 돈 내고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타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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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